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 케르첼 박사는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사의 연구실에는 새로운 파트너가 종일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와 스스럼 없이 얘기를 나누는 그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 소피아입니다. 박사가 넣어준 기계지능 덕에 소피아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소피아는 공지능을 통해 좋은 인공지능을 통한 기능을 통해 자세한 인공지능을 통해 고정적인 인공지능을 통해 고정적인 인공지능을 통해 고정적인 인공지능을 통해 보입니다. 소피아의 최종 목표는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 되는 것입니다.